광주 광산구가 광산도시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해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전문가가 참석해 구의 이미지 제거와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브랜드 개발은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산구 상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앞으로도 구의회와 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용역 기간은 오는 5월까지로 군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30립길 조성 사업과 같은 구정 핵심 시책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